이상하게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 남들 눈에는 우리 선생님이 편안해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선생님은 내 속 안에 고민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비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은 속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묻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에는 옹고집이 차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풀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수라 백작처럼 양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례지만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됐어요? 최씨입니다 최씨세요? 어머니 외가 쪽 부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불리던 신명이 있다 그래요 현님 말에 무당줄이 선생님도 같이 내려오시는 형구 그러다 보니 내가 남자의 몸이지만 내 사주를 데려다 봤을 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시고 내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 고집도 있겠다만 내 아집 또한 갖고 있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내 사주를 파헤쳐 보면 인간 여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재주 제가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 흔히 말해서 내가 호기심도 많고 탐구심도 많다 하지만 어찌 놓고 보면 내가 딱 숫자 0으로 떨어지는 거 점 찍는 거 또한 좋아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그렇다 보니 내가 학업에 학줄도 계속 들어오는 형국이고 무언가를 계속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어찌 놓고 보면 다방면으로 내가 팔방미인이 돼야지 내 승의 차는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잠깐 삼성 ES 서비스센터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학줄도 들어와요 근데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이 둥지를 다시 틀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롭게 이직을 한다거나 아 시험을 보고 나서요? 네 합격을 하게 되면 응 합격을 하게 되면 원래 시험은 있습니까? 네 아 있습니까? 네 잎이 불거질 무렵이라 그래요 시험이 언제죠? 11월에 있습니다 12월? 11월이요 11월? 맞네 가을 아 진짜요? 응 잎이 불거질 무렵이면 가을이잖아요 11월이면 가을이잖아요 그때 충분히 합격 소식이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시험이 혹시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능 예? 수능 신학과 갈까 생각하세요 신학과? 네 지금 학과는 좀 신학과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과는 아니면 경영학과 생각하세요 신학과가세요 신학과가 맞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들도 신줄이 있다고 이게 신앙심이퀄 신줄이거든요 요즘은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나요? 네 우소가 아니라 신앙쪽 기독교 쪽으로도 어차피 같은 그쪽인가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아 그러시구나 네 요즘은 예전에는 이러한 무속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원래 밥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시대들 보고 요즘 세대 사람들을 보면 주식이 빵으로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왜? 다양성이 있으니까 종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이 생기다 보니 내가 믿는 게 다를 뿐 어쨌든 이 신앙심은 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공부하는 장소랑 거주하는 장소는 저한테 맞습니까? 터요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선생님 내 외가 쪽으로 해서 할머니 한 분이 화마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럼 비슷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선생님 앞을 좀 막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외로움이 있으시고 또 흔히 말해 이게 남자한테는 잘 없는 살인데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까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어떤 건가요? 사람을 쳐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돈이 못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선생님은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조상만 좀 선생님이 앞 가리지 않고 뒤 가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면 올해 충분히 승부 수가 있으시죠 외할머니가 두 분 계시거든요 그 한 분이 이제 원래 본 외할머니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한 번 더 해서 한 분이 또 오시는데 그 새로 오신 그 할머니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상하게 그 첩 아닌 첩 그분이 아 진짜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게 외할아버지랑 같이 연탄 가스로 근데 저희 쪽이랑 아무런 그게 없는데 원활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있죠 아 그런가요? 있죠 천륜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네 같은 최씨 성으로 시집으로 오셨었잖아 네 그러니까 같은 식구죠 네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까 그지 귀신이 되니까 네 자기 알아달라고 선생님한테 다리를 뻗는 거지 아 왜냐 선생님 형제 일신 중에 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하필 내가 무당입니까 네 그렇게 많은 자손들 중에 근데 이 조상이나 이러한 신명은 다리 뻗을 때 뻗으세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하니 말해 나의 이 원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거를 좀 해주고 나시면 선생님이 그래도 앞날 창창하게 나아가지 않으실까 왜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신학과를 가셔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시고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어쨌든 주위에 사람이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쳐낸단 말이에요 음 데리고 다리 이렇게 쳐내는 거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게 그 이유 그래서 저는 뭐 흔히 말해서 그러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도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여자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남자도 좋아하세요? 남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솔직히 며칠 전에 저희 직원 하나가 먼저 퇴사했거든요 폼폼으로서 이렇게 퇴사하는 거랑 연결이 혹시 말씀 나온 김에 그 직원하고 연결될까 했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의 사주가 약간은 좀 양성이적 기질이 있다 그래요? 어 나 진짜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물론 그게 뭐 선생님이 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선생님은 이상하게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내가 편하게 산다고 내가 흔히 말해 적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적도 많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선생님을 다리 걸려는 사람 선생님 인생에 돌무래기가 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은 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대다수가 근데 다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외롭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그러한 흔히 말해 정말 요즘 말로 치면 유혹이 와도 뿌리 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연결이 될 수 있냐 연결의 가능성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타이틀을 갖기는 힘들어요 아 결혼이나 이런 식으로 타이틀 가능성은 있고요 네 아 타이틀은 힘드실 거예요 연결은 되면 혹시 언제쯤 만나거나 언제쯤 가능할까요? 근데 선생님이 나는 시험 끝나고 좀 아 시험 끝나고?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요번에 그거 관련해서 좀 책을 읽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체중을 좀 감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한 3주 정도에 한 9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네 그것도 감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더 추가로 이렇게 좀 그거는 본인 의지에 따라 알려주셨겠죠? 아 그건 그냥 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느껴가지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지병이 있으셔서 살 빼기가 힘들다 그러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공감수는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꾸준히 왜 그런 거는 정말 나의 인내력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 퇴사한 친구는 시험 끝나고 만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전까지 그냥 연락만 주고 받으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연락을 하시면 그래도 크게 좋은 소식을 좀 연락을 하는데 좀 답장이 안 오거나 좀 약간 제가 일방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도 좀 자존심 사이에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연결은 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혹시 그럼 저는 결혼은 언제쯤? 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혹시라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는 조가 무당이기 때문에 좀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그 화마의 기운으로 연탄 그 할머니가 자꾸 앞을 막아요 사람이 모독에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꼭 좀 제가 아니더라도 아 그럼 내가 피해야 되나요? 그걸로 솔로를 올려야 되나요? 젤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요 젤을 올리는 게 제일 나아지죠 그 망자의 옷을 한번 준비해서 조그맣게라도 상을 차려서 어떻게 보면은 극락왕생을 좀 빌어 드려야죠 아 그럼 그거 한번 어긋랑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정 원하시면은 선생님이 굳이 뭐 상의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하셔도 괜찮으시죠 아 그래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